1. 군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? 2. 군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? 3. 군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? 2.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3. 당신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? 4. 역전까지 꽤 계셨습니까? 4.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5.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5.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3. 한국에서 일한지 얼마나 됐어요?